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. 우리 잘 맞아. 나 이 표현 좋아해요. 이거 맞춰보세요. 제가 컴퓨터로 마우스 갖고 이거 뭐하고 있어요? 클릭. 클릭하고 있죠? 이걸 쓰면 돼요. 따라합니다. We click. 네. 클릭이 언제 돼요? 이거 갖다 링크에 맞춰서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. 딱 들어맞는다. We click. We click. 좋다. We click. 그래서 We click. 우리 잘 맞아. We click. 야 너네 왜 이렇게 같이 다녀? We click. 우리 잘 맞아. We click. 여러분들 We click. We click. 우리 잘 맞아요.